무간도 관련된 녹취록 보도에 이어서 다른 매체가 또 다른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재명 후보자는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 등과 김만배 씨 등이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는데, 보도됐는데 함께 보시죠. 친분을 부인했던 김만배, 정진상, 녹취록엔 의형제.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29일 오전 12시 11분 남욱,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정신상, 정실장,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고, 김만배가 큰 형님이시니까.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A 의원, B 전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정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형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만배 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답했다라는 녹취입니다. 장기찜 변호사님,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인데 이 녹취록대로라면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만나서 의형제 맺기로 상국지처럼 도원결이 했다라는 건데. 그게 2014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대장동 여기까지 다 2014년 저 시점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는 김만배 씨도인가 잘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녹취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요. 어쨌든 제가 속상해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한 걸 봤더니 천화동인 2호가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1억을 받아갔어요. 저는 처음에 872만 원이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아, 8700은 됐겠지. 100억 받아갔는데. 그런데 872만 원 투자해서 101억 받아갔고 토탈해가지고 천화동인 1, 2, 3, 4, 5, 6, 7, 5 다 합치면 3억 투자해가지고 3,463억을 받아갔어요. 이름은 만배인데 1,000배 받아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화천대유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77억.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4,04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4,040억을 벌어간 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분양하고 뭐 뭐 해가지고 또 무슨 자산관리 수입해가지고 합치면 그게 8,500억까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켰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4,04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제로썸 게임같이 사실은 수분양자들이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더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판교에 그 원주민들 대장동 원주민들 수십 년 동안에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돈을 아주 약탈적인 방법으로 이거 수용당해가지고 제가 못 받고 뺏긴 게 그게 4,04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둑질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익을 내가 뺏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도둑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 의형제, 화천도원, 도원결의가 아니라 화천결인지 천화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의를 통해서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저렇게 강도짓을 갖다 해서 수천억의 돈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약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맨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있었잖아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개입을 했던, 개입하지 않았던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고요. 이 녹취록이 사실이다. 녹취록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양측에서도 녹취록의 진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일당들이 허풍을 떴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시섬도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집구 넘어가 할 부분이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씨는 김만배 씨와 인연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과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가 녹취록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도원결의를 맺은 사이든지 일면식 없는 친분이 없는 사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은 존재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만배 본인이 내가 정진상, 김용과 도원결이 맺었다 하면 진실이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나무기나 정의학, 제3자가 그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재선이다 보면 주위 참모들한테 영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사실 저 부분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공통된 상황이거든요. 공통이다, 저거. 허풍일 수도 있다, 그냥 정확한 것은 김만배 본인이 내가 김용, 정진상과 의영제를 맺었다 하면 끝나는 분이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주변에서 뭐 했다더라 하는 것은 그런 진실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다. 허풍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본인은 얘기했던 것은 일관된 게 김만배가 만약에 도원결의를 했다 치더라도 저것이 만약에 범죄와 같이 연결됐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씨, 정진상 씨는 유동규, 김만배 등과 일면식이 없다, 인연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반대 녹취록이 나왔는데 허풍일 수 있다. 그럼 야당. 저는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취록도 해서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쭉 올라오는데요. 최초의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씨도 잘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내 측근도 아니고 정진상 내지는 김영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했던 게 바로 작년이에요.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유독 모르는 게 많아요. 유독 기억나는 게 없고. 어제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도 오랫동안 출장도 같이 나오고 골프도 같이 쳤는데 거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김만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유동규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의용제까지 맺었잖아요. 뭘 감추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동안 다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 가슴을 짓 찢어놓고 또 자기 발 밑에서 이 많은 돈 냄새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거 다 모른다고 하는지 어떻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4천억 도둑질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 중에 게이트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을 도배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런데 며칠 전 토론회에서 봤잖아요. 이재명 후보자가 흔들었던 그 판넬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김만배의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이 게이트가 그때 나왔던 게이트가 또다시 이재명 게이트로 등장하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국민들이 대선 앞두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알보 보도를 포함해서 오늘 무관도 녹취, 도원결의 녹취 두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장면 녹취록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상당수 허풍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봤던 이 무관도 부분, 이 부분은 이 화천대유 일당이 사전에 4천억의 도둑질을 하기로 논의를 했고 우리 사람을 심어놓자라고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해석과 의견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몸통이 누구냐의 싸움일 겁니다. 여야는 대립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모두 대부분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관영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야 간 서로 당신이 몸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의견냈는데 SNS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윤석열 게이트의 징조는 일찌감치 보였다.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꼬리 밟힌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엽기적 반박이다. 대장동 사건 윤석열 게이트라 명명. 더 이상 흙을 배기라 말하는 엽기적 반박 중단하라. 이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선 전에 실체를 밝혀줄리는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간의 검찰의 수사 패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